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메가스터디 수학의 수풀림 이현수 선생입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3학년 평가 시험 보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시험이던지 간에 항상 그냥 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총평을 진행할 건데 일단 고1 고1 같이 진행할 건데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고1 시험 범위가 일단 중학교 전 범위라서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첫 번째 고2 학생들도 시험 범위가 고1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수능까지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는 난이도와 등급 컷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수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선배 이번에 대학생이 된 친구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작년 모의평가를 보거든요 수능 보기 전에 그때부터 뭔가 예감이 됐던 게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학교를 지금 매일까지 등교할 수가 없는 시기였죠 특히 작년에는 더 그랬고 3월 학평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흐지부지 해버린 그런 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수능에 있어서도 재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뭔가 불리하지 않게 출제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많이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난이도를 낮췄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재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스를 출제를 해버리면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아무래도 재학생들에게 좀 유리하게 고1 고2에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수능까지 반영을 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1이 된 친구들 고2가 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학교를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3월 학평은 좀 난이도가 낮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이 완전 적중해버렸죠 그래서 난이도는 선생님이 풀어본 어떤 3월 학평보다도 지금 낮아요 낮아요 특히 고1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학교 내용이라서 별로 우리가 뭔가 언급할 소스는 없지만 중학교 내용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지 않는 예를 들면 중앙값이나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니까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고2 아이들이 문제거든요 고2 아이들이 고1 시험 고1 내용을 시험 봤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고1 친구들이 중간기말 대비를 할 때도 계속 쓰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낮아요 등급컷만 일단 뭐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그 메가스터디에 올라와 있는 자료 기준으로는 고1 친구들이 85, 74, 64 1, 2, 3등급만 써 볼게요 85, 74, 64 고2 친구들이 이제 89, 77, 65 89, 그 다음에 77,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은 작년 점수가 87, 78, 68 87, 그 다음에 78, 68 그 다음에 고2 친구들이 92, 84, 73 92, 84, 73 이 점수였어요 둘 다 하락했죠 분명히 작년에도 그 얘기 나왔었거든 학년이 진행될수록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수업포자가 많아서 개편이 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도 낮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더 낮아졌어요 뉴스에서만 보는 지금 뭔가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정보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난이도 낮았어요 특히 고2 같은 경우에는 3월 학평에서 나머지 정리 2차 함수 그리고 원에 관해서도 어렵게 하나 출제가 돼야 되고 그 특히 함수를 세는 문제가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객관식 마지막 문제도 그렇고 뭐 경우의 수 이쪽으로 빼버리고 마지막에 유리함수와 교점에 관한 30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전에 출제되었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코드랑 똑같습니다 특이한 유형이 없어요 난이도는 분명히 낮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래도 학평을 대비해서 했던 친구들이라면 느낄 수 있었을 거 정련보다 좀 쉬운데 도형도 그렇고 근데 컷이 낮아졌단 말이야 쉬운데 낮아졌어요 공부를 우리가 못한다 안한다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내신 시험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내신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4월 마지막 주 되면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아마도 영상을 보고 있을 때부터는 시험 대비를 한창 진행을 하고 있을 때인데 여러분 여기에 기준 맞추시면 큰일 나요 학교 시험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가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시험을 절대 쉽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예전과 똑같거나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게 모의평가, 학력평가가 더 쉬워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큰일 난다는 거죠 점점점 내신 시험과 모의고사 1, 2학년 기준으로는 난이도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평과 내신을 뭔가 어떻게 잘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1차적으로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시국이 안 좋습니다 시국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상황을 탓하기에는 너무 좀 어리석고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라는 거는 우리 솔직해지자 공부를 잘 못하거나 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의미, 학평의 의미를 생각해 볼 건데 선생님이 그래도 얘들아 학평 갖다 버려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 근데 특히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부족해 보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시험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여태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들 중에서 훨씬 쉬웠는데 등급컷이 더 낮게 책정이 되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올해에는 어쨌든 뭔가 상황이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내년에 완전하게 우리가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여기서 허벅허벅 되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또 문제가 출제되거나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만큼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학평과 무관하게 학습을 진행하세요 학평과 무관해야 됩니다 무관하게 내신 시험에 집중하세요 이제 중간고사 집중하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캐스트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주제와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학평으로만 말씀드리면 1학년 친구들이 1학년 기말고사 대비할 때나 중간고사 대비할 때 여기에 있는 시험 문제를 뽑아서 공부를 해야 될 때는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도 시험에는 이 전의 기출들이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 시험지로만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2021학년도 그래도 첫 번째 치러졌던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좀 뭔가 크게 얻어갈 것이 없는 시험지였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능까지 준비한다고 치면은 앞으로 이제 앞으로의 학력평가 앞으로의 학력평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봐봐 우리 지금 1번부터 21번까지 객관식이고요 그 다음에 22번부터 30번까지 주관식이에요 이게 고2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공통과목만 시험 보기 때문에 여기서 객관식이고 여기서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다? 우리가 쉬운 문제 많이 풀다가 엄청 어려운 거 하나 딱 다시 쉬워졌다가 엄청 어려운 거 딱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거든? 요렇게 요렇게 진행돼요 근데 이게 3학년 되면은 1번부터 15번까지 객관식이고요 뒤에 선택과목 8개 문제가 나와요 선택과목 8문제에서도 4점짜리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호흡보다 훨씬 더 빨라집니다 15번까지 확 어려워졌다가 쉬워졌다가 다시 공통문제 끝내시고 다음에 다시 엄청 또 쉬워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호흡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동안에 1, 2학년 학력평가나 모의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수능도 그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져나간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2학년 끝나자마자 바로 3학년 때 보게 되는 시험지부터는 호흡이 굉장히 빨라지고 식었다가 빨라지고 식었다가 하기 때문에 1, 2학년 시험지 가지고 뭔가 3학년 시험을 대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2학년 모의고사까지 가지는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당장 2학년까지 학력평가를 좀 잘 보고 싶으시면 그 안에 치러졌던 기출문제를 계속 형태를 익히시고 그 다음 내가 완전하게 2학년까지의 뭔가 학력평가 내신을 내가 지금 좀 접어두고 3학년 때에 올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3학년 문제를 많이 풀 때 이러한 호흡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 자체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수학에서만큼은 이렇게 쉽게 그렇다고 우리가 막 탱자탱자 놀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지는 아니에요 그런 시험지는 아닌 건 확실한데 여태까지 나왔던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주 좀 가볍게 이렇게 처리할 만한 그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지만 컷이 낮은 거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한 그런 비슷한 뭔가 느슨함을 가지고 시험을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좀 더 집중을 하시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학습을 진행하셔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시험 보느라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 다가오는 시험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